안녕하세요. 경제읽어주는남자 기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우리 세계경제는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 굳혀지는 것이 아닐까 저는 24년 경제전망서에서 그런 개념을 뉴레짐, 새로운 체제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저성장으로 계속 흘러가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네 가계의 삶은 소득은 정체되는데 물가는 치솟으니까 여간 그 삶이 팍팍하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더 걱정인 것은 이 고물가라는 숙제가 언젠가는 좀 해결돼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라고 또 역시 저성장이라는 국면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인데 어쩌면 이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이 늪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꽁꽁 매달려 있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가장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게 고착화되는 것인지 그런 국면에서는 이런 24년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에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물가의 장기화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의 IMF가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바라봤을 때보다 벌써 약 3개월 동안 크게 상향 조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근원 물가 상승률도 둘 다 23년, 24년에 대한 물가 전망치가 3개월 동안 크게 상향 조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OECD도 같은 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22년, 23년에도 정말 세계 주요국들이 고물가에 실음을 했는데 다소 그 물가 상승률은 23년보다 24년에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그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물가 2%를 상회한 채 움직일 것이다 고물가 기조가 24년에도 여전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OECD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오해 없으시도록 강조하겠습니다만 물가 상승률은 다소 떨어질지 모르지만 물가 상승률은 잡힐지 모르지만 물가는 안 잡힌다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한 채 유지되고 있다면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지난해에도 올랐는데 또 2% 이상, 또 2% 이상 계속 오르게 되는 국면일 것이다 물가는 여전히 안 잡히니까 칠물 경제는 팍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물가의 장기화를 진단한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역시 IMF가 이번에 여러 물가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이런 재미있는 타겟, 목표하는 왜냐하면 저마다 주요 국마다 목표하는 물가가 달라요 베트남의 목표 물가가 한국의 목표 물가랑 달라요 통상적으로 신흥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체제 하에 있고 통상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체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타겟으로 하는 목표 물가는 다른데 어쨌든 그것을 0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수화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타겟을 0으로 맞춰보는 거예요 그 타겟과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런데 23년 같은 경우 베트남, 태국, 중국 같은 경우는 목표하는 물가보다 아래에 있어요 중국의 목표 물가가 있고 그런데 중국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마이너스 0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수준보다 아래에 있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그런 경제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 주요국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 대부분의 국가들은 목표 물가를 0으로 본다면 그걸 훨씬 상회한 채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24년, 25년까지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정착되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고물가의 장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정말 또다시 인플레이션에 불을 붙이는 듯이 또 자극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제 유가가 실제로 치솟고 있다 보니 또 다시 이 고물가가 언제까지 장기화되고 다시 그 물가 상승률 마저도 다소 떨어지고 있다가 정점을 향해 올라갈까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불확실성 요소이고 고물가가 장기화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또 결정지을 변수가 될 것이다 여전히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물가라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물가를 상승시킬 물가 상방 압력인 것은 정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물가의 장기화에 우리는 더 비중을 두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가정을 하고 24년 경제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역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반행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잡힌 국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마 수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채널에서도 23년 연내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4년 전망에서도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추가적으로 하게 만듭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24년 4분기 끝자락에나 한두 차례 있을 수 있고 그 상황에도 물가가 온전히 목표하는 수준에 도래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러피언 국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에 의존했었던 유러피언 국가들이 다른 대체제를 다른 나라로부터 의존하고 있었는데 천연가스 공급이 또 부족해지면 천연가스 가격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게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그것은 또 다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그러면 이 주유국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리 지연될 수 있다 고금리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겁니다 IMF는요 세계의 주요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금리 인하가 24년에 있을 수 있지만 한두 차례 정도 미국을 기준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금리 인하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고금리에서 조금은 내려올 수 있어도 저금리로 다시 돌아가진 않을 것이다 상당 부분 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고 IMF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를 우리는 어느 정도 상정하고 24년 경제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IMF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뿐만 아니라 OECD도 마찬가지 24년 연내 영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있어봐야 많아야 두 차례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종전 전망보다 지금은 더 물가라는 측면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24년까지는 금리 인하가 있을지라도 고금리 시대가 더 장기화되는 국면이다 긴축적 그런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이 굳혀질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저성장 고착화를 생각해 보면 IMF도 22년 경제, 23년 경제, 24년 경제 L자로 점점 세계 경제가 누워져 있는 더 침체되는 국면으로 경기 침체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잠재성장률 대략 한 3.8% 수준을 밑도는 경제가 23년, 4년 이어질 것으로 저성장이 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뿐만 아니라 OECD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23년에 이어서 24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23년보다 오히려 24년 경제는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강조해 드렸듯이 이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은 장기화되는 시대,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로 정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 경제 전망서에 20가지, 24년 경제를 결정지을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트렌드를 저는 뉴레즈메 시대로 정했어요 그 부분을 프로로그에 살짝 담았는데 이 부분을 살짝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레즈메 시대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하다 보니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세계적인 작가 앤드류 매튜스는 모든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특히 시작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라고 말했다 41년 만에 이례적인 물가를 만나며 경악했고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무시무시한 금리 인상을 경험하며 공포를 느꼈다 이제 고물가, 고금리가 고착화되니 더 이상 경악하거나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는다 좋든 싫든 순응하게 된다 그게 바로 뉴레즈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뉴레즈메 시대를 새로운 체제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앤드류 매튜스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점을 좀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해 드렸던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이게 실물 경제로 억압을 주는 현상 그거는 자명합니다 고물가는 부담이 돼요 고금리도 부담이 돼요 저성장이 고착화되면 역동적으로 경제가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리얼 이코노미 실물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 실물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 물가가 중요한 거 이 물건이 100원이냐 200원이냐가 중요해요 물가 상승률이 5%냐 3%냐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지라도 물건의 가격은 여전히 오를 것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는 그게 서민 경제에 더 큰 가혹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 물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물가가 높다 보면 서민 경제는 더 억압을 받는 거예요 역시 기업 역시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니까 대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도 어려워요 많은 스탑들들을 만나면 벤처기업들을 만나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금 마련이 어려워요 자금을 대출해줄 자금을 지원해줄 VC, 벤처 캐피탈도 자금 공유를 꺼려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되면 이 금리 자체가 부담이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금리가 2%냐 아니면 금리가 5, 6%냐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실물 경제적으로는 물가의 레벨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또 저성장이 고착화된다 그러면 정말 적극적으로 창업가 정신을 발휘한다든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해보자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성장을 그냥 받아들이기 시작 돈을 쌓아만 놔요 이해 가시죠? 그게 실물 경제 리얼 이커너미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 캐피털 마켓 자산시장 어센 마켓 혹은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 마켓은 달라요 실물 경제는 GDP 규모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규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GDP 규모는 가계의 소비 규모 기업의 신규 투자 규모 기업의 수출 규모 순수출 또 정부의 정부 지출 이 규모가 GDP를 결정짓고 고물가 고금리는 이 규모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본시장은 심리입니다 선반영된다고 하잖아요 선행지표라고 표현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로 리얼 이커너미 실물 경제는 붕괴되다시피 했는데 2020년 오히려 제로금리로 도래되면서 이 파이낸셜 마켓은 또 캐피털 마켓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이 자본시장은 주가가 급등하고 집값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실물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다르다 이 말씀드립니다 2022년이 찾아옵니다 금리 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연거퍼 시작하죠 정말 41년 만에 고물가를 경험해요 그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경악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든 변화는 저항을 받는다 갑자기 이례적인 고물가를 만나고 정말 근래 경험하지 못했던 자이언트 스텝을 경험하면서 그때 경악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은 공포감이 중요해요 심리지표예요 금리가 2%냐 5%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2%에서 5%를 향해 급격히 올라갈 때 경악하는 거예요 경악할 때 어떻게 하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는 거죠 경악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을 빼는 겁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안전하게 돈을 지키고자 자산가들이 돈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움직이면서 역시 2022년 실물경제는 나름 개찮았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무너졌잖아요 주가도 제가 누차 한 천번 이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가의 저점은 22년 10월이다 23년에 주가는 반등하지만 반등해도 2500선 언저리에 이 언저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 말씀을 정말 정말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22년에 경악하고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붕괴되는 거예요 23년이 찾아옵니다 23년 경제도 실물경제적으로는 경기침체 온다고 전망했고 실제 경기침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입니다 그런데 22년보다는 낮잖아요 주식시장도 22년보다는 부동산시장도 23년 중반부터 우리 집가격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집가격만 반등한 것이 아니라 미국경제도 5.55%라는 이 무지막지한 고금리를 경험하면서도 주택시장은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경우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주요국들이 그래요 우리보다 더 높은 고금리를 도입한 나라들도 그러해요 결과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장기화하다 보면 그걸 새로운 체제로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경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안고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주로 자산가들이 종종 제가 댓글을 보다 보면 아니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 어떻게 10억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란 말입니까 너무 죄송한 표현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게 사실은 아니고 고금리 체제로 전환돼도 나는 나는 지금 이 자산규모 현금성 자산이 5천억이 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돈을 갖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면 돈을 부동산의 형태로 주식의 형태로 옮기는 거죠 그게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결국 이 뉴레짐의 시대 뉴레짐의 시대는 그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체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게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공포감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물경제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 새로운 체제가 더 큰 부담을 주겠지만 이 자본시장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다른 영향을 준다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금리 지금 고금리라고 생각해요 왜 고금리라고 생각하죠 근래 경험했던 금리가 너무 낮아서요 2020년 21년에 경험했던 금리가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가 너무나 높은 금리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준선이 2020년 21년 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3.5% 체제가 24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해보면 이제 그 금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20년 21년에 그 기준금리가 그게 이례적인 금리였고 그게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였던 것이지 그게 평범한 금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3.5%의 기준금리도 그리 높은 금리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또 생각해보면서 다시 나의 생각을 마음을 재조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공포감 일종의 공포감인데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공포감이 없다 혹은 뭐 24년 연내에는 금리이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집중되면서 다시 자산시장 자본시장으로 돈이 유입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잘 관찰해야 됩니다 뉴레즈메 시대라는 것을 상정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얼마 전인데요 더이커너미스트에서는 그런 의미로 메인 스트릿과 월스트리트 간의 갭 2020년부터 이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메인 스트릿은 앞에 말씀드렸던 리얼 이커너미 실물경제를 뜻하고요 월스트리트은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인데요 자본시장을 뜻하죠 그 둘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실물경제적인 움직임과 그 자본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같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뉴레즈메 시대임을 우리는 가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왜냐하면 실물경제는 계속 꼬꾸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커너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커너미는 주식시장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커너미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도 내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은 나의 집값인 거야 전체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경제는 나의 호주머니에요 나의 사정이에요 10억이나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나의 사정 그게 아니라 경제를 보시려면 전체 시장을 보시려면 나의 사정 나의 관심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셔야 된다 주식시장이 경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이 역시 경제가 아니다 경제와 자본시장 자산시장은 달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요 또 내가 관심 있는 주택가격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그게 경제가 아님을 그게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가라는 톱니받기 금리라는 톱니받기 경제성장률이라는 톱니받기 경기죠 고용지표라는 톱니받기 부동산 시장이라는 톱니받기 주식시장이라는 톱니받기가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다 다만 어떤 톱니받기는 좀 크고 어떤 톱니받기는 좀 작아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톱니받기도 있고 천천히 움직이는 톱니받기도 있지만 그게 분명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고리를 좀 우리는 이해해 보시고 그 자본시장과 실물경제 간의 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고 실물경제의 흐름을 관찰하시면서 그게 자본시장의 움직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들여다보시는 것이 우리가 2024년 경제를 준비하는 준비된 나를 만드는 자세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주 경제읽어주는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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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